여기 앞으로 갈게요. 자, 17회에 우리는 스코어 관련한 거를 배우고 있어요. 자, 파이팅! 녹화! 녹화! 녹화합니다. 자, 그럼 베이직 워즈 어디서부터 한번 보면 됩니까? 우리 스코어까지 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척! 그쵸? 여러분, 척 들어봤어요? 척! 지금 여기 척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 진짜? 아, 여기 말고! here there aren't any chalks in here because 우리는 블랙버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척은 뭐냐면 시작! 맞아, 맞아. 분필이에요. 자, 여러분은 학교에서 분필 씁니까? 안 씁니까? 어,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척! 들어볼까? 분필! 시작! 분필! 근데 여기서 L 발음이 아니에요. 음, 일단 보세요. 네, 이제 보세요. 척! 시작! 척! L 발음 안되면 이제 척 해요. 그 다음에 스튜던! 시작! 스튜던! 스튜던 하면은, 뭐 여러분 학생이란 거 알죠? 학생 뭘까? 스튜던!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하면 뭐예요? 도서관, 그쵸 도서관 쫒ển Kennel out 라이브러리로 가면 체면하는 일이 많은데 그 다음에 TH도 나오셨어요. 자 TH는 요번에 반드시 꼭 외워주야 됩니다. TH만 아니고 뭘로 변합니까? 동생활용. chart. 내가 아까 유저님꺼 봤더니 이 U하고 G를 합쳐가지고 하나만 적었더라구. 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TAU. A가 A, U가 합쳐서 이런 발음이 나요. 이런 발음. 왜 이렇게 연결되는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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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AUGHT. 다시. 그 다음에 요구랑 똑같이 하나 더 적어. TEACH, TAUGHT, TAUGHT. OK. 자 다 적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HIGH SCHOOL. 시작. HIGH SCHOOL. 무슨 학교야? 고등학교. 그 다음에 MIDDLE SCHOOL. 무슨 학교? 여러분의 학교네요. 중학교. 펜슬은. 연필이죠. 연필. 우리. OK. 이제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우리 13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학이 나오죠? 지난번에 배웠던 건 종합대학. 예를 들어서 음악대학, 무슨 사회과학대학, 무슨 문과대학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학을 University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법과대학 그러면은 이 COLLEGE라는 말을 써요. 이거 볼까? COLLEGE. COLLEGE. OK. COLLEGE. L 발음 나니까 혀를 밑까지 확 붙였다가 COLLEGE. 시작. COLLEGE. COLLEGE. 대학이 뭐지? 잠깐만 스토리 해볼까? 스토리. COLLEGE. 여기 강세를 딱 해주세요. 위에서 탁 들어주세요. COLLEGE. COLLEGE 스튜리언 하면 되지. 여러분은 무슨 스티리언이에요? 여러분. 어 맞아. 미래스쿨 스티리언이죠. 미래스쿨 하면 중학교니까 중학교라고 하면 안되지? 저기 학생이지? 그러니까 스티리언까지 붙여야지. What are you going to do? slash. 맞아?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니? After graduating from. graduate from 하면은 T을 쫙 하고 일을 딱 뒀잖아. 우리 배웠죠? 무슨하다? 뭘하다? 졸업하다. graduate. 시작. graduate. 항상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뭐로 붙어라구요? from 했어요. 그쵸? So,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자, B에서 I think that I'm a slash. 나는 I think 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것 같애. 자, 됐습니다. 14번. 여기가 COURSE. OK. 강의 교육과정. 강의도 되고 slash 교육과정도 돼요. The English class of course was very useful. 몇 초씩일까? S. We very useful이 뭘까요? 올까요?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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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U정 is pretty. 그러면 뭐가 pretty야? pretty가 뭐예요? C죠? 예쁘다. 예쁘다. 또 이런. 예쁜이지. 맞아. 예쁜이니까. 예쁜이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유정.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정을 설명하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주격보요. 그렇지? 주격보죠. I see. 이게 SBC. 오늘 배울 건데 이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 뭐. I'm going to 계속 나오죠? Why are you going to? 뭐뭐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 자, 10번을 나와서 principal. 시작. principal. principal. Do you know the name of your medical school's principal? 신형. 어. 그러니까, medical school. 너네 스쿨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름 알아요? 아, 교장 선생님은 모르고 학생부장 괜찮습니다. 아, 진짜. 나 학생부장 괜찮습니다. 나 오늘 못적해. 왜 화가 난다. 어, 그렇게 얘기하자. 어, 알겠습니다. 아니, 좋지만 안전히 학생이 있어. 너무 성도부자 잘하는 거 아니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마치 안은 선생님 같은 느낌.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선생님이. 어, 그래야지 여러분이 잘 듣죠. 응. 선생님도 좀 시끄러워니까. 이거 보자. principal. principal 하면 교장선생님의 얘기에요. slash 해놓고. 이게 이런 뜻도 있단다. 주요한 principal. 시작. principal. 오케이. 여기 교장선생님의 이름은 성함은 smith인가 봐. 그래서 미스터 스밋이에요. 스밋이가 또 웃겨? 스밋 선생님은 이게 성일까요? 이름일까요? 아, 유. 성. 맞아. 그치. 미스터를 부리는 거는, 붙이는 거는 성에 다 붙여요. 오케이? 응. 자, 알겠죠? 여러분의 아빠는 그러면은 미스터 뭐예요? 그치? 미스터 리. 그쵸? 미스터 정. 미스터 리. 똑같네. 그치? 응. 자, 키만생이면 미스터 킴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 used to 하면 뭐뭐였었다 이런 말이에요. 티저는 결혼하면 여기 s를 붙이는 거에요. 아, 그래서 요즘엔 왜 여자만 바꿔야 되냐? 그래가지고 한 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자, 미스터 하면은 남자는 결혼했든 안했든. 자 이게 남자야. 다 미스터에요. 존칭해가지고. 근데 여자는 결혼 안하면 miss. 결혼했으면 miss에다가 miss에서는 줄임말이거든요.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 뭐야? 여자가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둘 다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상관없이 붙이는 게 miss라고 해요. 오케이? 약간 miss.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읍시다. 심지어 미국에 가면 성이 바뀌어. 선생님 그래서 이지영인데 친구들이 김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because when we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면 여자들은 성이 바뀌어요. 남자 성으로. 1번도 그래. 선생님 케빈 선생님은 킴이니까 선생님이 있는데 지연 킴이 된거죠. 나중에서 아 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자 16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치. 텍스트. 텍스트. 어떤 글인데 글이 있는 책이에요. 텍스트북 시작. 텍스트북. 텍스트북이죠. 텍스트. 엄청 많네요. 뭐가 자음이 뒤따만 쳐. 중간에 있는 애들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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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처럼 밝은 거죠. 텍스트 북 시작. 텍스트 북. 텍스트 북. 텍스트 북. 티가 정말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forgot 뭐죠? 우리 배웠지? forget. forgot. 시작. 시작 Forget, Forgot 그냥 뭐야? Forgotten 시작 Forget, Forgot, Forgotten 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그랬어요 Bring 자, 17번 Elementary 시작 Elementary 하면 Slash 초등학교의 단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초보의 단 뜻이 초보의 코마 찍고 기초의 초등학교 얘기할 때 또 다른 게 있어요 Elementary School 하면 초등학교거든 여기 있죠? Elementary School 이거를 Primary School이라고 하게 돼요 I am Primary School 이런 말입니다 Primary School Elementary School 오케이 여러분 이제 졸업했죠? You graduate from Elementary School 자, 그 다음에 10 몇 번이야? 18번이죠? 자, 이거 다 아는 건데 읽어볼까? Education 시작 Education 시작 Education 여기 Slash는 어디 들어갈까? 따란 여기 T 다음에 그치? Slash 안 넣고 이거 보세요 Educate 시작 Educate Educate Okay? So, Why is Education so important? 자, 여기 S가 뭐죠? 주워 볼까요? Why is Education so important? 자, 여기서 또 물어봐야지 C일까요? O일까요? C C 응응 유정은 좀 감정인 것 같은데 그치? 유정이가 계속 유정이가 스프리팅해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유로로 할까 이제? 어! 유로야! 네 이게 C야 O야? C일지 C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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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S 세요? O 세요? 당연히 이제 S이죠? 왜? O가 없어? 그치? 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한번 물어볼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So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education is so important 그래서 그 때가 마찬가지로 important이 뭐예요? 이혼아? c야? 이혼 is pretty 한 번 해줄까? 적극 부인하는데 c죠? 그치?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왜?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because 이런거 접속사야 돼요 무슨 접이에요? 명동형부 대전감접 명동형부 대전감접 이 접은 뒤에 뭐가 온다? plus sb 주어가고 동사로 갑니다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 안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거라서 그것은 준다 사람을 주는 걸까? 사람에게 주는 걸까? 생각 안해 지금 자 그것이 뭐냐면 교육이야 이렇게 보면 it gives people the necessary knowledge knowledge 그 다음에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그럼 필요한 지식을 주는거죠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준거에요 사람들 에게 준거에요 사람들 을 준거에요 그렇지 들에게죠 여기 있죠 이것도 목적은 목적인데 기부의 대상이 됐어 내가 뭘 줬어요 유로 손 줘봐 그치?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만약에 뭐 줬다봐 유로 뭐 한거 있어요? 뭐 안했어요? 뭐 안했어요 안했죠? 그쵸? 선생님 뭘 했죠? 그러니까 항상 주어야 내가 줬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뭘 줬을까? 그래도 뭐 줬을까? 아 진짜? 그럼 항상한테 주는거에요 어 그래 그거 줘봐 어 자 이번에는 유로 항상한테 자그마한 그 지식을 부르겠지? 그치? 뭐를 줬어요 자 그러면 유로 지금 주는거니까 It gives 유로 gives me 그 다음에 뭘 줬어요? heart 그치? Love라고 해볼까? Love를 줬단 말이야 그쵸? 근데 Much love라고 할까?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선생님은 한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계 없어요 한계 없이 그냥 바뀌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은 간접 목적어야 알았지? 증권세 대상이지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는 목적어야 근데 간접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간접 목적어 여기 하트는 저기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 그치? 아 이럴 때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그래 여기다가 아주 잘 넣어가지고 가져가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직접 있지 직접 왔다갔다 했으니까 직접 목적이야 오케이? 자 이런 거를 S-V-I-O-D-O 시작 S-V 시작 Oh my gosh 죄송합니다 S-V-I-O-D-O 한 번 더 시작 S-V-I-O-D-O 이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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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다음번에 많이 많이 하겠지만 오늘 알아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간목이에요 간접 목적 적으세요 요것도 간목 누구 생각하면 돼? 나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목은 뭐야? 아까 그 하트를 생각하면 돼 그쵸? 직목 그쵸? continue 자 예언이 좀 일어나야 될 거 같은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언 소리가 continue 오케이 갑자기 커졌네 자 계속하다 지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하는데 계속하는 거 알겠죠? Have you decided 무엇을 What to do 그 다음에 더 큰 슬래시야 이게 S-V 결정했니 얘랑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할지 After your graduation 아 이게 좀 더 작아져야 되겠네 미안해 여기 연결되는 거네 뭐 뭐 하는 게 무엇을 할지 우리 아까 graduate 배웠나요? Yes 졸업이죠 졸업 명사가 됐으니까 졸업 졸업에 뭐 할지 결정했어 그랬더니 I'll go to graduate school and continue my studies 자 그래서 continue는 계속하다 뭘 계속하죠? 공부를 계속한대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 Attend 시작 Attend 자 여기 뒤에 여기 T 다음에 이해가 강습을 시 이럴까? Attend 오케이 출석하다 혹은 콤마 찍고 띠리리에 다니다 학교 같은데 그쵸 학교에 다니다 Attend 라고 할 수 있어요 I'm attending 뭐 신현 메라스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 21번 Praise 시작 Praise 선생님 여기다가 강습 표시 확인했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민망하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얘는 발음 안 나니까 한 운절밖에 없어요 다시 Praise 시작 Praise 여기 지금 A하고 I가 있지만 이거 합쳐가지고 이 발음이 나요 여기가 Praise 시작 Praise 오케이 그 다음 칭찬하다 칭찬 시작 칭찬하다 칭찬 이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동사하고 명사했을 때 꼭 알아주세요 넘어가고 22번 엔터 엔터 하면 입학하다 그 다음에 입학하다 말고 들어가다도 있죠 Enter college 대학에 들어가다 그럼 어디어디 들어가니까 여기다 2를 써야 될 것 같은데 into 이런거 쓰지 않아요 바로 그냥 목적을 가져와요 알았죠 We 오 대학에 들어가다 혹은 중학교에 입학해 We 오죠 그쵸 오죠 자 넘어가서 아 이거는 알아줄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시간이 뭐한다 Fly 날아간다 이런 말이야 Time flies 시작 Time flies 그럼 시간이 날아간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시간이 뭐 같아 뭐같이 빨리 다루지 총알 총알 아 총알 어메이컨 그럴 수도 있구나 화살밭이라고 보통 말이야 아 죄송할 거 없어 왜냐면은 총알같이 빨래 총알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총알이 더 빠르지 그치 명사는 이거 외우세요 가족들은 완전히 외워줘야돼 자 선생님이 사실 친구는 많이 안 내잖아 친구 친구는 비슷한 말 어 그 다음에 어 이거 entrance 명사 동사 이런 애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 enter e를 빼세요 e 빼고 그 다음에 anc 시작 entrance entrance ok 입학도 되고 입장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몇 개만 들어볼까 요 자 23 여러분 유니폼 입습니까 안입습니까 입죠 입죠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교복 여기가 유니폼 어 여기에 슬라시 유니가 united 해가지고 united 해가지고 뭐 연합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리고 유니하면은 하나가 뜻이에요 그래서 for me 하나야 그래서 이게 교복이에요 학교다니면 교복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어 군대면은 뭐 군대에서 입는 군복이 될테고 그게 유니폼이죠 24번 이거니까 average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라 하자 그랬지 제소도 같이 해주세요 다시 average 어 쟤도 듣고 있을거 아니야 그치 다시 읽어볼까 average 음 한 번에 딱 다 못맞춰 어 다시 average average 오케이 글라움은 뭐 뭐 이하에요 아래가 뜻이죠 평균이 이하다 이거 테스트가 뭐였지 시험이지 시험 자 우리 시험 아까 시험 봤어야 될 거 이게 뭐예요 exam examination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별표 별표 이지원 별표 이게 뭘까요 명동명부대성감 접 conj conjunction hint 뒤에 plus s plus v가 옵니다 제자가 맞추는 거 아니야 오 맞았어 접이죠 명동명부대성감 접에 접이에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아까 아까 because처럼 뭐뭐라 뭐뭐라 할지라도 james did it james는 숙제를 끝냈어 이분도 뭐라 할지라도 he had to prepare for a test 테스트 왜 준비해 준비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숙제를 끝냈어 이런 말이죠 항상 접속사 앞에 슬래시 쳐주세요 알았죠 음 자 여기가 주인절 여기가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앞에 슬래시 쳐줄게 이분도 무슨 뜻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오케이 음 자 그럼 한 번씩 읽어볼까 읽어볼까 따라란 옆으로 가세요 띵 자 여기 베이직 월스는 여러분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읽어볼게요 college cars principal textbook 그 다음에 17번 elementary 오케이 elementary 그 다음에 education continue attend praise enter uniform average even though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